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물체의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이 도자기 이미지를 이런 배경에 복사를 하고 그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미지의 대상 영역을 따야 되겠죠 다른 방법은 꿀바에서 빠른 선택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구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 보시면 구간쯤에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피사체라고 있죠 이것을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한순간에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구요 이제 이 선택된 이미지를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배경 위로 옮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툴 선택하시구요 선택된 영역을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배경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를 놓아 주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위치를 적당하게 맞춰 주시구요 지금 레이어 창을 보시면 레이어 1이 새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썸네일 위에서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대상 이미지가 다시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 1을 한장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하시면 레이어 2가 생겼죠 이번에 다시 레이어 1을 선택하시구요 컨트롤 키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선택이 되죠 이것을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을 이렇게 시켜 줘서 그림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림자가 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 모양이 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확인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이 그림자 색상을 선택해 줄 텐데요 레이어 1 썸네일 위가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컨트롤 키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림자 모양에서 선택이 되죠 여기서 그림자 색상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림자는 대상 물체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추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톨바에서 토이드를 선택하시구요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전경색이 같은 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레이어 1 썸네일 위에서 얼트 키를 누른 다음에 딜리트를 해 주시면 그림자 모양의 색상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선택 영역은 컨트롤 D를 통해서 해제를 해 주시구요 그림자 모양이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메뉴바에 가셔서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버전 흐림 효과가 있구요 여기에 가오시안 흐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요 한번 더 조절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이제 나뭇결이 바닥에 살아남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자가 보다 사실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체의 그림자는 만들어졌구요 그럼 여기서 이 대상 이미지 하단부를 조금 어둡게 해 줌으로써 보다 사실적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 물체는 레이어 2가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 툴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구요 왼쪽 툴바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번 도구가 있습니다 이 번 도구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전경색이 아까 추출한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검은색으로 바꿔 주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옵션 바에서 노출 값을 20 정도에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반대 방향을 이렇게 칠해 주시면 보다 사실적으로 그림자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정도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처음 해 보았던 샘플 이미지와 같은 효과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서도 편천히 따라 해 보시면서 여러가지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연습용 샘플 이미지들은 구글 이미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받으셔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림자 효과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